안녕하세요 힐링유정 이에요. 오늘은 칭채식에 어울리는 새콤달콤 유자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자는 남의 특성품 중 하나인데요. 유자청, 유자카스테라, 유자빵 등 이 유자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유자를 겨울에 꼭 구매를 해서 유자청을 만들어서 소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자소스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유자청 250g, 물 100g, 올리브오일 100g, 소금 10g, 파인애플 식초 또는 천연식초 50g, 흑임자 1티스푼 후추 2оры 1티스푼 후추 3T 스푼 소금 1티스푼 후추 1티스푼 새콤달콤 유샤 소스 완성되었네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유샤 소스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유샤 소스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